안녕하세요. 카메티에서 온 당구 선수 수랑편입니다. 지금 웃음을 하도 여러 번 하니까 미리 준비해서 아마 어젯밤에 좀 연습을 했을 거예요. 저거 왔네요. 블루언 리조트 윤재현 회장님 또 우리 삼촌 오빠 우리 블루언 팀에 너무 감사합니다. 맨날 사랑 알죠? 온 힘을 다해서 응원을 해준 응원단들에게도 감사합니다. 저 SK 렌터카 황일문 대표님 이렇게 대회 큰 상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PBA 심판 운영진도 우리 총장님 PBA 너무 사랑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. PBA 덕분에. 저는 SY 회장님도 직접 모시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 상금 받아서 엄마 아빠 집 짓고 싶었어요. 상금으로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눈물이 터져나오는 분이 너무 죄송하고 맨날 옛날 집다 보니까 불편하고 피우면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새로운 집 짓자 부모님께 새로운 집을 짓자고 부모님이 이 말을 알아들으셨으면 잘 못했습니다. 부모님께서 이 말을 알아들으셨으면 잘 못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 다 봉고 온 능살랑이 있었길라 먹냐고 반지랑 찔랑 어허니 억건 잘랑 깜드려 많은 대한민국 팬들 너무 고맙습니다. 많이 응원하셨어서 또 저 마이크 쇼 포항 당구클럼 삼촌 있어요. 저 피아비 어른 아이들 맨날 모이는 금에 도와주신 분 있습니다. 또 맨날 잠소리는 남편 너무 여보 다 우승했어요. 제가 잠소리 안 했지?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남편 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. 집에 많이 사랑해주세요.